너무 더워 아 비가 비가 자 자요 안녕 안녕하세요 핑크승입니다 오늘은 1년동안 방치되어 있던 오토캠핑 장비를 꺼내는 날입니다 방 한구석에 방치된 캠핑 장비들입니다 저에게 오토캠핑 장비는 가족령인데 1년만에 조카들하고 캠핑 가기로 했습니다 아 오래간만이에요 헬로 오토캠핑 장비는 사이즈가 다 크다 보니까 하나씩만 있는데도 부피 차질을 너무 많이 해요 조카들은 지금 유치원에 있어가지고 이 캠핑 장비들은 제가 다 챙겨서 캠핑장에 가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럼 서둘러서 장비를 챙겨보겠습니다 오랜만에 함께할 호비야 아우아우 무거워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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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짐을 다 꺼내고 어 벌써 더워 짐 덜 꺼냈는데 현관이 가득 찼어요 이걸 또 차에 다 실어야 되네요 우선 1차적으로 짐을 옮겨야 되겠어요 자 앞에 타자 저희 아파트 지하 주차장은 계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지상 주차장으로 옮겼습니다 부지런히 짐을 넣어보게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오름도 사왔습니다 집에 있는 아이스크름도 넣어줍니다 저는 음식 담당이 아니라서 제가 필요한 맥주만 챙겨 가겠습니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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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이제 테트리스 시작입니다 그래도 집 네번 옮기니까 끝나네요 안전벨트 메고 출발하겠습니다 너도 안전벨트를 하자 오늘의 목적지는 꿀쥬시안 레포트 센터 캠핑장입니다 날씨가 진짜 좋습니다 캠핑하기 좋은 날씨네요 캠핑장 도착했는데 2시 입장이라서 쓰레기 봉지 사러 왔습니다 캠핑장 도착했습니다 제 자리는 그늘이 없어가지고 완전 땡볕입니다 이번에는 놀이타워 가까운 A12번으로 예약했습니다 샤워장이랑 화장실도 가까운 편이에요 코베아 큰 텐트를 혼자 칠 수 있을지 걱정이네요 1년만에 치니까 아주 가물가물해요 텐트가 너무 낯설어요 뭘부터 시작해야 되지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많네요 근데 텐트가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이 폴대 어허 핵 필요 없는데 무겁게 들고 왔네요 일단 끌어보고 한 장치 폴대를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펼치고 폴대를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펼치고 폴대를 맞춰보겠습니다 펼치고 폴대를 맞춰보겠습니다 정렬스탅 기억이 났습니다. 색깔별로 뽑히면 안 돼요. 이거를 여기에 꼽아야 되는데 너무 높네요. 들어갔다. 어지러워. 이제 오징어팩 고정해야 되겠어요. 너무 더워. 오징어팩도 오래간만이구나. 혼자 사치니까 빡시긴 하네요. 안에 내부 텐트도 연결 안 했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어요. 여기 안에가 완전 찜통입니다. 배고파. 빨리 텐트 치고 밥 먹을려고 했는데 텐트 끝나면 석하도록 오겠어요. dio님 병찬 Atlanta 아유 아이고. 으앙. 아아. 으아. 아 저 번째 철. 시간 넘이 살간다가 벌써 내쉬네요 어 무거워 드디어 피칭 다 됐습니다 지금 여기 위에 씌워야 되는데 혼자서 못 씌울 것 같아서 그냥 놔둬놨어요 목이 너무 마른데 물이 없어요 물 저의 생명수를 마셔야 되겠습니다 오 시원해 짠 아 진짜 시원해요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점점가 메밀소바 먹겠습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 점점 여기 비행기가 자주 지나가니까 시끄럽습니다 같이 먹을 방울토마토 색깔 너무 이쁘죠 메밀국수 양에 비해서 오이가 너무 커요 어떻게 썰어야지 이렇게 썰어야 되나 이 칼 너무 귀엽죠 이거 태국 건데 키위브랜드 진짜 가벼워요 오이를 너무 두껍게 썰었어 괜찮아 먹으면 똑같습니다 헐 소스에 물을 타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물이 올 때까지 못 먹네요 바로 타푸네 냄새가 아주 좋습니다 색깔 너무 이쁩니다 맛있겠다 물 올 때까지 못 먹네요 그림의 떡입니다 놀고 싶습니다 다짐 스팸 아빠랑 같이 낚시한다고 했어 아빠랑 같이 낚시한다고 했어 내가 내려 안녕 이게 누구야 오래간만이에요 수연아 인사할래 텔레비전에 안녕하세요 해야지 안녕하세요 이거 보고 해야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헬로 안녕 안녕 아직 낯설어 김새 김새 안녕하세요 여기 보세요 이제 맥주는 찬밥신새 오늘 먹을거만 너무 먹고 급한 음식부터 넣어야 되겠어요 맛있겠다 그러면 새로운 집을 또 만들게 봐봐요 똑같지 곰돌이 똑같아요 똑같애 이것도 처음 써보고 두번째 쓴다 봐봐 커졌지 다시 이게 더 큰데 우리 그게 더 크지 고모집 어때 너무 귀엽지 내가 들어가야되겠어 어 들어와봐 근데 여기 비뚤하네 근데 왜 문 더 켜있어 또 한번 더 열어야지 응 귀엽지 고모랑 같이 여기서 살래 어 들어가 안녕 안녕 자충매트 들고 왔는데 그냥 발포 매트로만 잘납니다 이거 침남팩에 안 넣으니까 너무 좋아요 안에서 사용할 테이블도 들고 왔어요 핑크핑크 하중 세팅 끝 원터치라서 진짜 금방 준비합니다 이 집 맛있다 난 김치찌개 돈 주고 사먹어 본 적이 없는데 이 집은 맛있다 먹어봐 고기도 많고 아 배고파 와 김치찌개 죽인다 수연아 우리는 메밀 먹어볼까 네 누가 보면 수연이 굶은 줄 알겠다 그럼 한두만 먹고요 수연이랑 새우찌개 알았어요 그럼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아 좀 짠데요 국수 먹방 할까요 우리 국수 먹방 할까요 우리 이제 좀 괜찮아졌어요 낯설지 않아 안녕 아무것도 없다 너무 가까운데 세아야 고기 먹어봐 고기 진짜 맛있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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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찍힌거 다 보여 어서쳐봐봐 맛있어요 그만할게요 컷 맛있어 음 야야 어? 아니야 거기서 봐야지 보이지 어 거기 distracted 빨리 밥 먹어 빨리 밥 먹어 컷 영어 뭔데 됐어요 끝 짠 아 아 아 아 아 아아! 아아! 오묵도 있네. 오, 먹어봐. 그냥 김치 우동 맛이네. 엄마! 수연아. 수연아 하지 마라. 이런 거 가면 여기서 위험하다. 이제 시작인데? 엄마! 빨리 와! 조용히 해. 밥 먹을게요. 아이가 좀 먹을래? 응. 응. 계속 굶다가 너무 폭주하는데. 밥 먹고 이야기 좀 하니까 벌써 밤이 됐네요. 지금 매트를 발포만 깔고 이거 나중에 접기 귀찮아서 니모 오라는 안 펼쳤는데 일단 자보고 추우면 이걸 깔고 잘 거예요. 저는 요즘에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일 좀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핑크를 좋아하다 보니까 전부 다 핑크네요. 올해는 예전보다 확실히 몽골 여행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올 초부터 예약 문의가 많아가지고 지금 너무 바빠요. 그래서 캠핑도 못 가고 또 이건 편집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아, 후쿤밤 4개 볶는 거 처음인데요? tesn. 해산물 3개 볶는 hue 나 볶음밥 4개 볶는 거 처음인데요? 오늘의 아침 볶음밥이랑 김치전 역시 캠핑은 먹방입니다 눈 뜨자마자 또 먹어요 자면서 깔끔하게 소화가 끝났습니다 그냥 먹어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다 맛있어 시계 보고 저도 안타게 끄 우리 뭐하러 왔어? 세하야? 뭐야 눈부셔 피카츄 한 번 써봐 삐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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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안 보여 잘 안 보여? 이제 10시쯤 지났는데 땡볕이 시작입니다 통발로 걸으러 갔어 눈을 뜰 수가 없네요 어우 더워 김치 해 봐 봐 위험해요 뭐 잡았어? 꽃게 태연은 뭐야? 한 마리 죽어 부동이야? 일단 이쪽에 놔둬 이제 12시인데 벌써 지쳤어요 피곤해 꽃게 잡은 거 보여줄까요? 총 4마리 잡았는데 한 마리로 놓쳤어요 꽃게 어딨어요? 꽃게? 고동이랑 꽃게 더 있어 잘 안 보이네? 재밌어요? 이거 좀 열어서 알았어요? 아 빨리네 오빠! 왜? 설렀어! 고동 한 마리가 탈출했어 탈출했어? 그럼 추워줘 어디야? 아주 정신이 없네요 혼이 쏙 빠집니다 안녕 너무 맛있어 엄마 하나 찍고 싶어 맛있어 맛있어 자, 고모는 맥주 먹을게요 우리 맘에 새우 먹을거지? 지금 먹을 거야? 수연아 짠 할까? 뿅 이제 어묵 먹겠어요 아 뜨거워 이제 점심 먹방 시작이다 짠 할까요? 네 시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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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 잘 먹네 우리는 양념파 아유 많아 오 노릇노릇 오 새우 되게 많다 맛있어 이제 또 먹을게요 온잔 오빠 와봐 어서 오세요 오빠 새우를 싸서 자 만조떼 음 전복 맛있어 오 음 이번에는 새우에 와사비 묻혀서 카메라 보고 있잖아 여비 여비야 먹고 싶다 새우 먹자 오빠 우리 여비야 왔어 여비 여비 하나 하나 구원 하나 구원 응 개지 노동의 장면 노동의 장면 오 역시 경력자 잘하는데요 경력자 잘하는데요 이게 무슨 소리야 띠이 무슨 소리야 띠이 무슨 소리야 띠이 무슨 소리야 아주 은은하게 익고 있는 것 같은데 다음에는 화롯대를 고기용으로 하나 상만해야 되겠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먹습니다 자고 일어나자마자 또 먹습니다 음 두 개에 쌈장이 없다는 불편함 그렇게 많이 누가 먹을 거예요? 여분 오 먹나가 아니에요 음 삼장 없어도 괜찮네 맛있다 내 거 아니었나? 난 여기다 구워가자 짠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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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지 말 먹었다 가스 가스 먹어봐 요거 때는 좀 더 쫑득해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왜요? 너무 쫑득해가지고 아 우리 펜트 앞에서 이거 넘어줘요 똥똥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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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야야 시야야 똥뿔야 똥똥아 뭐가 싫어? 시야야 우리 똥똥 시 똥똥아 시야야 야 뭐 이런 거야? 시야 똥똥똥아 시야야 왜 안 했냐고 그래 계속해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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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ış 시야 시야 최 떡볶이 좋아해요? 떡을 먼저 넣고 만두 더 더 더 더 더 더 더 흘렸어? 괜찮아 응 맛있게 먹어요 맛있어요? 거짓말한 거 세아야 아빠 먹는다 빨리 먹어야 해 빨리 먹을까요? 시연아 아 뜨거 듣고 있어 말해 아이 빨리 먹겠다 아 뜨거 빨리 빨리 시연이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8시 반이에요 어린이집 가야 돼요 서둘러주세요 빨리 집에 안 가 조용히 해 빨리 집에 안 가 우리 2층 가고 10초만 더 먹었어 빨리 먹고 2층 갑시다 아빠가 물 먹으려 물 떠났어요 손이 안 닿아요 엄마가 되네요 수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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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다음에 또 가자 다음에 또 가자 아빠 안녕 꼬모 안녕 꼬모 안녕 꼬모 안녕 또 마방하고 빠졌던 살이 무대로 찐 것 같습니다 옷도 완전 만신창이 여기 퇴실은 1시까지인데 더워지기 전에 빨리 다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차가 있으니까 침남백에 안 넣어도 돼서 좋아요 차가 있으니까 침남백에 안 넣어도 돼서 좋아요 이제 깨끗하게 정리 끝났습니다 둘이서 정리하는데도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이제 다시 안전운행에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